이거 재밌겠구만 어 뭐야 아몬드도 맛있어 아 얼마 전에 정월 대보름이었죠 정월 대보름에 아몬드와 호두를 먹는 한국인을 보고 병악하는 호두맛 쿠키와 아몬드맛 쿠키 스냅이가 비네시대 5마리를 한다 옷이나 이런거 봐서는 심해군주구만 코코넛을 빨대로 또 달아먹고 있는 심해군주 쿠키 어 한분 남았네요 스냅이가 용과 보고싶다고 뗐어요 쿠키랑 관련인데 일단 그림 주제가 뭔가 박혔구만요 제가 보기에는 칠판 지우개를 들고 있는 샬리톨 노바 쿠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지기 쿠키의 리즈 시절은 크루아상 맛 쿠키였다 어 시지의 리즈 시절은 크루아상이다 오 톰디바퀴 이런 표현 좋은데요 시간지기 쿠키의 리즈 시절은 크루아상 맛 쿠키 시지의 리즈 시절은 리즈 시절 아니어도 이쁜데요 맞아요 시간지기 리즈 시절은 크루아상이다 오 야 크루아상 이뻐요 시지도 이쁜데 크루아상 포즈가 너무 이쁘고 멋있는데 매력적인데 진짜 둘다 시간지기 리즈 시절은 크루아상이다 오 좋습니다 제 생각대로 잘 그려주셨네요 다들 용과 인형 써달라고 용과 드래곤한테 떼쓰는 스냅이 아 요거 품절해서 저도 못사고 있어요 저거 사줘 아 귀여워 용과 인형 사달라고 저거 사줘 스냅이 사줘 너무 귀여운데 용과 인형 써달라고 용과에게 떼쓰는 스냅이 무시하는 용과 아 용과 사줘 용과 인형 용과 인형 용과 인형 용과 인형 있구나 스냅이가 용과 보고싶다고 떼쓰 용과 인형인데 용과 인형 용과 보고싶어 용과 스냅이꺼 용과 보고싶어 용과 보고싶어 용과 보고싶어 용과 보고싶어 경악하는 호두와 아몬드 아 이거 아이디어 좋았어요 정월 대보름에 아몬드와 호두를 먹는 한국인을 보고 경악하는 호두맛 쿠키와 아몬드맛 쿠키 맛있다 어 표정 표정 좋아요 표정이 뭐야 경악한 표정과 여기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검은거 감정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하고도 아주 좋아요 한국인이 아몬드와 호두를 맛있게 먹은 모습에 놀라는 아몬드맛 쿠키와 호두맛 쿠키 여기 한국인 아몬드와 호두맛 너무 충격 어 요거 다들 표현이력이 되게 좋은데 상상도 못했는데 표현은 한국인이 아몬드랑 호두먹는거 보고 충격먹은 호두맛 쿠키 요거 그거 짜네 이건 사야돼 잘하려고 했네요 자고있는 이터널슈가 얼굴에 낙서를 하는 쉐도우밀크 쿠키 자 자고있는 이터널슈가 얼굴에 바보 크크라고 낙서하는 쉐밀을 그려봤습니다 아주 개구지죠 이터널슈가 얼굴에 낙서하는 쉐밀 정확히 보셨습니다 야 하하 표정 표정 아주 개구지죠 아주 맘에 들어요 좋아요 쉐밀이 이터널슈가 쿠키 얼굴에 낙서를 한다 낙서는 재밌다 아 여기 낙서 얘기하고 있고 침실에서 숨어가지고 낙서는 재밌다 명언 한마디까지 명언 한마디까지 아 좋습니다 어 터널슈가 쿠키의 낙서를 재미있게 그린 쉐도우밀크 왠지 이 친구 이런 침대 잘거 같긴 해요 약간 공주님 스타일이라서 이런 침대 잘거 같아요 스네비 아빠 용과는 띠용 아허 스네비 너무 귀여워요 아빠 너무 귀여워요 아 신장에 무리가 가는데 이거 너무 귀여운데 스네비가 미니씨한테 오가리를 한다 여기서 바뀌었구만 아 용과인데 저러다 미니씨가 된거 같다 정답 흐흐흐흐 뿜바 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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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비 놀아주는 아 누군지 모르셨군요 접니다 가끔 저와 관련된 문제도 가끔씩 나오는데 저렇게 그리고 있어요 스네비 놀아주는 백년드래곤 백년 이쁘고 스네비 귀여워요 백년드래곤 쿠키를 본 스네비 코코넛 먹는 심해군주 쿠키 아 코코넛 존마탱 아유 귀엽네 코코넛 주스를 맛있게 마시는 심해군주 아 코코넛 쪽쪽 빨아먹는 심해군주 아유 잘생겼죠 코코넛을 빨대로 쪽 빨아먹고 있는 심해군주 맥은주 쿠키 하하하하 아이 귀엽다 아 야자수 심쿤 아 쪽쪽 아유 너무 귀엽다 무트두커 애들이 귀여워 아 이런 의외의 모습 보면은 되게 귀엽죠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심쿵 코코넛 먹는 야자수를 보고 심쿵하는 태양을 보며 의문을 가지는 심쿵 하하하하 태양 하하하하 태양이 되셨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양머리를 한 채로 식혜를 마시고 있는 구운 달걀맛 쿠키 하하하하 아 구운 달걀이었구나 그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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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근해 보이는 표정 아주 좋아요 하하하하 식혜랑 식혜 마시고 양머리까지 아 찜질방 가고 싶네요 이거 보니까 찜질방에서 구운 달걀맛 쿠키 미네 씨인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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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 구운 달걀 오 잘 그리셨어요 찜질방에 있는 구운 달걀 열심히 일하는 삶은 달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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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은 달걀 고래서 고래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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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은 달걀 아유 아유 귀여운 실수네요 아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퀴럭 관련인데? 일단 그림 아 열심히 일하는 삶은 달걀 그려주셨습니다 칠판 지우개 들고 있는 자일리톨 노박쿠키 서커스 하는 쉐도우 밀크 맛 쿠키 아우 쉐빌이 광대 컨셉이니까 네 잘 어울리네요 서커스 아우 서커스한 쉐빌이 아 귀엽네요 서커스에서 공연하는 쉐도우 쿠키 야하하 오 어 방금 봤어요? 아 이거 약간 애니메이션 같다 어 이거 아 이거 중독성 있는데 렐롱 하하하하하 어 이거 어디 애니메이션 만드셨어 렐롱 하하하 아 귀엽네요 멋있고 마지막 렐롱 서커스 공연중인 쉐도우 밀크 어 여기서 저글링하는 쉐도우 밀크 어우 좋습니다 어우 표현 좋은데요 저글링하는 쉐밀 스냅이 놀아주는 용과 어 이번판 스냅 문제 3개나 나왔어요 하하하하하 아 물고기 아하 무슨 고양이 놀아주듯이 아 귀엽게 놀아주고 있네요 물고기 잡은 용과 드래곤과 그걸 보고 신난 스냅드래곤 하하하하하 물고기 잡았어요 용과가 아이고 스냅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귀여워요 아 이렇게 둘 다 귀엽네 표정이 너무 좋다 스냅드래곤의 먹이로 물고기를 주는 용과 하하하하 아 아 요 스냅이 왜 이렇게 귀여워 어 여기 송곤이 삐져나온 거 봐 너무 귀여운데 자 물고기다 예 물고기 냠 스냅이가 용과가 준 물고기 젤리를 먹는다 아 물고기 맛이 나는 젤리 아 귀여워요 귀여운 스냅이 많이 보였네요 오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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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fed4 아 이콘다 용족들이 네 에 에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 용족 이콘다 루퀨들 플러스 스냅이 용족들 잘 특징들 살려서 했네요 근데 단기간에 여섯 명이나 그랬지 오 오 요거 좀 재밌게 했는데 요거 요거 저장해 오케이 요거 내가 응모해야겠다 팬한테 응모 전에 서커스 때려치고 아이돌 고 서커스를 때려치고 아이돌로 데뷔한 웨더 밀크 부끼 귀엽네 지금 인기로는 아이돌 데뷔해도 죽곤 하겠죠 아포카도 극단공 복수 성공 내 허리 어디 갔소 화를 숨겼구만 아포카도가 착한 배신 대표적인 배신 표적인 배신 배신자 쿠키들 자 그러면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열차 개통식을 보러 온 밀키에이 슈톨랜 티라미수 철떡쿠키들 새로운 열차 개통 보러 왔습니다 오오 너무 귀엽게 잘 그렸는데 새로운 열차 오니까 다들 설레하는 표정 밀키랑 티라미수 슈톨랜 아 다들 귀여워요 차장들이 새로운 기차를 보고 있다 오 좋습니다 잘 이어졌어요 아 여긴 뒷모습으로 오 새로운 모델 선물 기차 다들 아주 설레하는 표정으로 돌아가 보고 있습니다 티라미수 밀키 슈톨랜 뒷모습 되게 잘 그리셨네 새로운 기차 모재를 그저 바라보는 슈톨랜 밀키 티라미수 아 여기는 기차 모델을 기차 광고하는 모델로 보셨구나 아하 오 표정들이 다들 재밌네요 새로운 기차 모델 우린 차장인데 기차 모델이 제 질투하는 표정 오 좋아요 표정이 풍부합니다 기차 모델이 티라미수여서 서은하 차장님 아 여기는 또 얘 티라미수 얘가 기차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셨구나 오 다들 귀엽네요 3명이나 그래야 되는데 아들 되게 귀엽게 잘 그러셨습니다 흑당 맛 쿠키한테 장난치는 아포가도 맛 쿠키 흑당이한테 장난치고 있습니다 흑당에게 복수를 성공한 아포가도 아 폭수 성공 아 활이 없어요 지금 화살만 있고 활이 없어졌어요 흑당공 폭수 성공 내 활이 어디 갔소 그래서 활이 없어진 흑당이 그리고 뒤에서 과연 이거 아포가도라고 봤을까요?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그렸는데 짠 활을 찾는 흑당과 그걸 보는 아포가도 아이고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애의 쉬밀 아우 야 구두봐 대박 아우 구두가 대박인데 최애의 쉬밀 너무 잘 그렸고요 서커스 때려치우고 아이돌로 전향한 쉐도우 밀크 아우 서커스 때려치우고 아이돌 고 아우 노래 부르고 있는 쉐도우 밀크 아우 귀엽습니다 서커스 때려치우고 아이돌로 데뷔한 쉐도우 밀크 쿠키 과연 야 여러분들 쉐도우 아이돌 쉐도우 밀크 쿠키 인사드립니다 어우 여기 마이크까지 어우 요거 그릇 좋은데요 도파민 빵빵 터진다 하하하하 아이돌로 데뷔한 쉐도우 밀크 아우 우리 도파민 한번 다시 볼까요 야 최애 쉬밀 아 구도 너무 좋고요 아우 귀여운 우리 아이돌로 데뷔한 쉐도우 밀크 아 그리고 무대에 센스드 만점이 쉐도우 밀크 아 좋네요 쿠러미 코스프레하는 커런트 크림맛 쿠키 과연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꾸러미 코스프레한 커런트 아이고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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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귀엽다 아 도파민 빵빵 이건 내가 도파민 빵빵 커런트 크림맛 쿠키 쿠러미 코스프레 아 잘 보셨고요 나도 잘 그렸어 이번에 아이고 하하하하하하 아 저 그림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커런트 크림맛 쿠키 새 스킨 쿠러미 버전 여기서 또 잘 이어졌을까요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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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파민 빵빵 속보 커런트 신규 스킨 출시하다 크로미와 콜라보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귀엽고 내가 그려도 귀엽고 아이고 너무 이쁘고 귀엽고 아이고 즉시 저장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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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저 좀 즐기겠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내가 그려도 귀여워 아이고 너무 이쁘고 귀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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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드포는 전세계에서 순회공연중 B84 하하하하 전세계 세계공연 전세계 순회공연중인 베드포 베드포 무대의 세계순회공연 감초 찰스 버섯 벨벳 다 잘 알아보셨군요 베드포 야하 요거를 스킨까지 다 표현한다고 와우 어 나는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아 완전 고껄 와우 베드포 어 감초 눈이라니 표정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 무대에서 공영하는 베드포 아 이걸 디테일 다 표현한다고 대박인데 야 여기 진짜 그룹인데 아이돌 그룹인데 여기는 와우 포즈가 완전 아이돌 그룹이야 B84 와우 어 멋져요 다들 멋집니다 내가 제일 하찮구만 하하하 이게 뭐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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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하하하 아 존잘 그림들 보고 예 도파미 받아가십시오 아 아 둘다 너무 잘 그렸어 용족 모임 아 요것도 좋았어요 요거 그 짧은 시간에 무려 5명의 쿠키를 그려줬습니다 6명이군요 아 6명의 쿠키 정기 모임을 하고 있는 용족 쿠키들 그리고 스냅이 까지 아 여기도 용족들 다들 잘 그려주셨네요 파인이는 파인이 됐고 너무 어려웠던 주제 아 많이 그려야 돼가지고 좀 어렵죠 한자리에 모임 쿠오본 용족 모임방 아 하 하 하 하 어 아이고 다들 열심히 그리셨구나 아 엄청 빨리 다들 그리셨네 용족 속에 용과 술친구 파인 노란 용쿠 백년 음친 리치 서큐버스 용한 짱 아 용족들 소개까지 열심히 그렸으니까 한 번 더 봅시다 아 아 이거 표정이 달라가지고 이 점 되게 좋네요 여기도 아 다들 용족들 시간 없어서 파인은 파인이 되어버렸지만 리치 표정 좋네요 뀨 표정 아 여기도 다들 귀엽게 잘 그려주셨고 용한 용한이는 마지막에 그려가지고 시간이 없었나봐요 아 디테일이 다 살아있고 요소들 좋아요 못자 난 착한 배신이야 아포 난 나쁜 배신이야 난 배신이야 오 과연 착한 배신 나쁜 배신 배신 착한 배신 못자 나쁜 배신 아포가도 그냥 배신 아포는 생냐 3대 배신 착한 배신 나쁜 배신 배신 착한 배신 딸크로 됐네요 여기는 나쁜 배신 아포카도 그리고 그냥 배신 세인트릴리 자 봐봐 착한 배신 딸기 크랩 대표적이고 나쁜 배신 아포가도 대표적이고 그냥 배신 세인트릴리 착한 배신 아 나쁜 배신 대표적인 여섯 졌구나 착한 배신 딸크 나쁜 배신 아포가도 그냥 배신 세인트릴리 그들은 배신자 쿠키들 아주 좋은 마무리였습니다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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